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엔비디아 대신 AMD를 사야 합니까? 피트 언더독의 도전입니다. 엔비디아 대신 AMD를 사야 합니까? 이걸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말투에서 이 모든 뉘앙스가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드러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뉘앙스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사실 SK하이닉스를 가지신 분과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은 정말 그렇죠? 제가 그 마음을 대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죠. 근데 엔비디아 대신 AMD는 SK하이닉스 신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확률이 있거든요. 대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 AMD, 요신, IT신이 워낙 주목이 됐는데 사실 의류 잡화 쪽에서도 이런 약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FNF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류 업체잖아요. 제일 잘 나가기보다 제일 대표적인 의류 업체인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커 아웃도우라는 종목이 정말 엔비디아 부럽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그부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그부츠보다는 호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젠지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게 나이키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러닝을 할 때 나이키를 더 이상 신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키 매장 가도 나이키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화 신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지금 갖고 싶은 농구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가도 물건이 없고요. 대신에 가볍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호카를 신고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커 아웃도우의 주가와 나이키의 주가가 저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와 인텔의 주가는 거의 데칼코마니가 벌어지듯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죠. 스포츠 분야는 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1인자가 있으면 그 2인자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도 빛이 그만큼 나지 못해요. 1인자 때문에. 지금 엔비디와 AMD의 관계가 약간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와의 시총이 이제 천비디안 같고요. 이제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시총 1위입니다. 시총 1위. 천비디안 갔으니까 지금 시총 3위거든요. 2명만 제치면 시총 1위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와의 시총을 합치면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인텔, 아이비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친 거랑 지금 그 똑같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지금, 지금 바로 그 고개 숙인 남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인텔이 여기에 이만큼 있거든요. 인텔로서는 상당히 초라하죠.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1등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짝에서도 또 7% 급등을 하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느냐 이런 과연 이게 10년, 너무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갈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과연 엔비디아의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10년 뒤에, 10년 전에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 느낌은 어떨까?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진짜 퍼포먼스가 제일 강력한 주식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텔이 얼마나 고개를 숙였는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82.6%에 달하는 엔비디아 AMD도 25.9 인텔은 마이너스 17.4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물론 인텔 주주가 아니면 가슴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텔의 팬이자 인텔의 주주라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MD니까요. 자꾸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인자가 있는 것에서 2인자는 서글픈 겁니다. 자, 2024년도 1분기 AMD의 실적. AMD, AMD 하지만 올해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그거의 줄임말인데 매출액은 2%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대비해서 늘었고 123밀리언 달러 수익이 낮고 주당 순위로 환산하면 0.07인데 그때 말했듯이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 빼면 0.62달러 정도 나온다. 그때 한 번 봤던 자료죠. 엔비디아 나올 때. 그때는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이걸 더 다루는 겁니다. 그때 엔비디아의 이 비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엔비디아는 거의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90%가요. 그런데 지금 AMD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장점으로 본다면 황금분할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살짝 들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매출이 몰려있죠. LG 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음료, 화장품 황금 3분할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쇼핑을 많이 하고 화장품이 엄청 붐이 일어났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좋겠죠. 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런데 화장품이 좀 죽었을 때 그때 생활용품과 음료가 보완해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시기에는 LG 생활건강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중의 차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완전 하드캐리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AMD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센터가 한 42% 차지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PC 시장입니다.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팔리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실적 센터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 16.8%를 차지하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게이밍. 그리고 15.5% 또 15%짜리가 있어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계 알람시계든 냉장고든 뭐 다리미든 전자제품 안에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생각 PC에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탑재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 초소형 마이크로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죠. 그런 개별 개별의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AMD가 장점이 되려면 예를 들어 상황을 가정해보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약간 성장세가 멈추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PC가 팔리기 시작한다든가 경기가 회복돼서 PC를 갑자기 사기 시작한다든가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엣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거기 가전이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냉장고랑 대화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거나 아니면 게임 시장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가 차세대 그 버전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게이밍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다 GPU가 필요하다는 거가 이러면 그때는 이 장점이 발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앞서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강점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AMD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이 왼쪽이 예상치 오른쪽이 실제치라고 했었죠. 지금 2024년도 1분기에는 사실 예상치와 실제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죠. 지금 엔비디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거의 여기 표현이 되는 표의 모든 분기의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많이 나왔어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AMD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덜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히 못 나오는 거는 아까 그 매출 비중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시점에서는 장점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MD도 훌륭하지만 1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이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순이익,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2분기에서 줄어드는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는 무조건 오른쪽이 그냥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높았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막대 그래프가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가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주가의 그런 차이가 발생된 거고요. 하지만 AMD도 지금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를 점선으로 그려놨을 때 향후에 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이 6달러가 2027년 기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보면 주당 순이익과 주가는 선행, 후행의 관계가 있지만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주당 순이익과 주가의 관계가 완전히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선행, 후행하면서 따라가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AMD 주가도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겁니다. 1,0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트랙젝토리 트랙젝토리 궤적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지금 이게 NVIDIA고 이게 AMD입니다. 사실 2024년도 초반 부분 있죠. 1,2열 접어들 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서 이 봄을 접어들 때 있죠. 봄을 접어들 때 AMD가 조정하는 사이에 NVIDIA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있잖아요. 슈마컴이라고 슈마컴,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음에 나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또 더 엄청나게 갔어요.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로켓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격차가 지금 1,000달러를 투자한다고 쳤을 때 AMD랑 거의 한 4,5배 정도 수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대로 SK하이닉스가 많이 갔고 삼성전자 안 가서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가 부담스럽고 삼성전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거 그건 사실 근거가 부족해요. 지금 그렇죠? HBM 시장에서 완전 밀려가지고 원픽으로 지금 교체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낫다는 이유만으로 오르기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엔비디아보다 AMD가 이 정도 격차로 못 가서 AMD가 더 갈 것이다 하는 것은 훨씬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처럼 단순히 낮아서 SK하이닉스보다 더 가겠느니 하는 거는 지금 되게 무모하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시듯이. 그런데 AMD는 지금 근거가 있는데 단지 1인자가 있기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격차를 후발주자로서 따라잡는 이게 바로 키높이 맞추기예요. 키높이 맞추기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요. 친구는 180cm인데 나는 170cm다. 내가 10cm 작으니까 10cm 크겠지? 근거가 있어야죠. 뭐 성장판을 수술을 했던가 아니면 열심히 우유를 먹고 올려가지고 키가 클 수 있는 근거가 있던가 그래야 쫓아갈 수 있는 키높이 맞추기를 한다.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키 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상황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너가 키가 좀 더 작다고 크겠느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PER, PBR의 오류예요. PER, PBR이 저 PBR, 저 PER이다. 그래서 단순히 오르겠거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거는 무모한 확률에서 지금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AMD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래서 AMD는 슈퍼마이러 컴퓨터와 엔비디아와 주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키높이 맞추기가 어느 순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15.75 정도 높은 265달러까지 나와있고요. 당연히 다음 의견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AMD도 스트롱 바이예요. 엔비디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개 의견이 모두 바이였습니다. 지금 AMD는 29바이에 6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갈리는 거죠. 만장일치 의견이 있는 거랑 이건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좀 있는 거죠. 매도 의견 없습니다. AMD도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바이가 나온 상태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쫓아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모습이 여기예요.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까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쫓아갔으면 AMD도 지금 거의 그냥 쫓아가는 흐름이었어요. 여기서 조정을 하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를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AMD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이모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높아서 따라가지 못하신 분은 AMD를 선택하는 것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서 삼성전자가 갔는데 오른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게임이라는 것이죠. 주봉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월봉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꼬리단 흐름이 아주 무의미한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왜죠? 저쪽에 저기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 고점 위에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도 다시 240달러 50달러 갈 수 있는 지금 포텐셜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월봉 AMD도 상당히 좋습니다. AMD도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지금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 변동폭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두 달째 조정하고 세 달째 양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대해 볼만하고요. AMD가 맨날 2인자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CPU 시장에서는 인텔에 의해서 2위죠. 그렇죠? 그런데 또 GPU 시장 같더니 엔비디아에서 2위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장점을 말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장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야에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야에서 2등 두 분야에서 2등하기가 쉽습니까? 두 분야에서 2등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야에서 다 2등을 하고 있는 업체다. 세 개에서 이 일을 두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의 어떤 다음에 이제 키높이 맞추기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 매두평은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MD 과연 페이스메이커에 머물 것인가 우승자로 등극할 것인가 팝콘각 2등하 2등하 2등하